재료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료인지 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현재 당정에서 이 오염수 관련 첫 회의를 시작했고요. 차후에 시찰단 향후 계획에 대한 현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걸 바다에 방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실제로 방류한다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해산물과 함께 특별히 소금 관련 종목들 이런 시푸드 관련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방류가 되게 되면 이 해산물 가격은 폭등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가 현재 강한 재료로 엮여 있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온라인 포탈의 거의 모든 소금 관련 가격들이 재등록되면서 10에서 20% 바로 상승해서 올라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천일염의 가격이 가장 크게 올랐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 천일염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정제염에 대비해서 염화나트륨 이게 몸에 안 좋죠. 이 비율이 낮고요. 짠맛 또한 덜한 소금으로 인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이슈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천일염 가격은 차후에 상승적인 모멘텀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이 수산물 및 소금 관련주로 한번 체크해 보면요. 인상가를 비롯해서 CJC푸드, 사조C푸드, 대상홀딩스까지 이렇게 수산물 소금 관련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언제 방류가 되느냐. 이 시점과 두 번째 진짜 방류가 되느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방류를 실질적으로 하게 됐을 때 관련 해산물 및 소금 관련 주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수산물 소금 관련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핵심 모멘텀으로 상승 파동을 이어나갈지가 현재 관건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문제는요.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해산물과 플러스 소금 관련 종목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와 겹쳐서 다시 한번 큰 대상승을 이뤄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이죠.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이거 한번 방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는요. 2051년도까지 방류 계획을 미리 세워놨어요. 결국 해양 생태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이 해산물 관련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큰 모멘텀이자 트리거로 작동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과 소금 관련 주들은요. 단기적인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제 월봉 및 주봉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상승 시그널을 제대로 보여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차트 한번 체크하면서 세부적으로 핵심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대상홀딩스의 차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홀딩스의 일봉 차트고요. 대상홀딩스 현재 차트 봐보시면요. 현재 고점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이후에 저점 바닥 구간을 만든 이후에 세력들이 만든 이 밥그릇 패턴 추세를 이제 상승으로 돌리기 위한 밥그릇 패턴이 나왔죠. 그런 확실한 증거로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한번 터져졌고요. 세력들의 선행지표라고 불리는 이 OBV 지표에서도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또한 RSI 지표를 보면요. 상대 강도 지수라고 불리는 이 지표에서 다시 매수 강도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패턴상으로서요.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이제 바닥 구간을 훼손하지 않고 저점을 올려주는 상승 파동으로 갈 확률이 현재 높아졌고요. 재료민 뉴스 체크했고 핵심 모멘텀 이야기 드렸죠. 추세에 관련해서 이제 하락은 끝났고 바닥은 잡아줬다. 그 결과와 팩트는 이미 나와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세력들이 만드는 이 밥그릇 패턴 이후에 이 박스 구간이 바로 매물대, 공구리 치는 구간이고요. 이 매물대만 확실하게 뚫어내면요. 이 지지 구간을 바탕으로써 차후 1차 저항 구간인 9,000원과 그 다음에 2차 저항 구간인 1,500원까지는 어때요? 열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지지 구간을 보시면요. 대략적으로 7,600라인부터 눌림시 매수 타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맞습니다. 9,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고 있다. 현재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핵심 대응 타점 이야기 드렸고요. 이제부터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을 바탕으로 통해서 각 구간에 대한 매물대 분석과 파동 카운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를 통해서 신규 매수할 분들에 대한 신규 매수 자리와 그 다음에 보유자들을 위한 추매가 그리고 1차, 2차, 3차 목표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알아볼 거예요. 결국은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 종목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종합 대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핵심 타점에 대한 타이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2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대응 전략 재료집 만들어 놨고요. 초등학생도 따라올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의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되면요. 결국 수금만 꼬이게 되고 갈 종목도 늦게 거거나 한마디로 흔들다 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대응 전략 자료는 어떤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화면 보시면요. 대응 전략 자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에 대한 성격과 그 다음에 추천과 그리고 목표과 손절과까지 정말 초등학생도 따라하기 쉽게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 적어놨죠. 그러면서 이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 개요와 함께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주요 진입 구간 그 다음에 지지 구간과 저항 구간 그리고 1차 매도와 2차 매도 등 각각 매수매도 대응에 대한 타점에 대해서 그 관련 차트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만 보시고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나는데 전혀 지장이 없죠. 추가적으로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국내외 해외 증권사 무려 20여 개가 넘는 증권사들의 종합 분석자를 취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이런 평균 목표 주가에 대해서 개량화 시켰습니다. 현실적인 목표가를 분석해놨죠. 그래서 또한 뉴스 기사 엠바고 정보를 포함해서 기존에 정보가 없어서 매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던 투자자분들을 위하여 이런 미공개 정보 등을 포함하여 공유하고 이를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과부터 세력들의 매집량 평당가 산출 그리고 주요 파동의 목표가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구성해놨고 이런 자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대응전략 재료집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문자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전략 재료집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셔도 제가 모두 다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정말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이 번호로 종목명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신청 접수돼서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하고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자료를 왜 발송해드리냐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통해서 주식 유튜버로 성장하는 게 제 목표고요. 대응자료 받아보신 이후에 만족하셨거나 또는 수익이 나셨다면 구독과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전략 자료 발송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의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 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 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올해 끌지 않고 빠른 회전률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 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1차부터 3차 저항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행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매수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 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